아이고, 예쁜 것도 많네. 이상하고 높아야 돼. 살까요? 치룡이 안 돼. 하나 살까요? 이거 얼마 안 안 해요. 하나 먹을까요? 우리 집에 있잖아요. 살까요? 안녕하세요, 꼬리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손님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특별 손님은 꼬리피디님의 어머니십니다. 안녕, 안녕. 스위크르 할인 매장 무등이에 왔어요. 가보실까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주세요. 네. 아이고, 예쁜 것도 많네. 줄리스타가 있어요. 얼마 안 돼? 프랑스. 45% 세일이래. 아, 생선고기 그릇이 예쁘다. 아리와 유기 그릇. 69,000원. 아잠도 먹고 간식 나라도 먹으면 좋겠다. 메세라미타 2단 케익 적시. 45,000원이네요. 아, 싸네? 생각보다 싸네. 많이 싸네. 엄청 싸네. 살까요? 어색해, 어색해. 계산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 그렇구나. 아, 루크루제도 있다. 루크루제도 있다. 40% 할인이네. 잠깐만. 40% 할인하면 얼마야? 얼마죠? 이런 거는 36,000원. 36,000원. 어, 싹이 싼 건가? 라면기 같은 거 있지? 컵도 예쁘다. 그쪽에 사요, 사요? 포트메리온. 포트메리온도 있죠? 포트메리온 저쪽 어디에 있어? 아, 우리 엄마는 포트메리온. 포트메리온 왜니야? 네, 왜니야. 가트메리온이라고 하죠. 아니, 포트메리온 보다 훨씬 예쁜 게 많더라고요. 엄마는 무조건 그래도 포트메리온. 딴 것도 좀 봐. 딴 거 우리가 보도록 하죠. 포트메리온은 치룡이 안 돼. 왜? 그런데 응. 먼지가 너무 많이 안 돼. 아, 먼지가 묻어서. 포기는 예쁜데. 뭔 건가요? 이거는 32,500원 컵을. 엘리오스 이렇게 있는 거랑 씻는 것도 불편해. 마, 모두. 엘리오스 이렇게 잘 안 돼. 계속 씻는 게 불편하네. 이거는 손님한테 잠깐 잠깐 씻고. 엄마가 사랑하는 포트메리온을 집진하신 거였어. 아, 그런 거였구나. 맥주컵 한번 주게 되겠네. 응. 어, 맥주컵 예쁜데? 예쁜데? 하나 살까요? 어, 사줄 거야? 네. 하나 살까요? 이거 얼마 안 하네요. 6개에 14,900원 밖에 안 하네요. 롯데에는 엄청 비싸데. 아, 200개 한종이네. 하나 넣을까요? 아니, 또 한종판에 조금. 집에 얼마나 많은데 이게. 컵이 없잖아요. 종류별로 있지. 이거는 예쁘다. 이거요? 응. 이 집에 있잖아요. 아, 있어? 예. 아, 몰랐네. 본인 집에 무슨 별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오세요. 네. 네. 난 두 개 하나씩 삽시다. 살려면 여기 넣어야 돼. 살려고? 진짜? 진짜 살려고? 네. 진짜 살려고? 뭐 몇 개, 몇 개를 사는 거야? 이래 삽시다. 왜? 또. 그러니까, 아니 한참 들어와야. 원래는 한참 들어와야 되는데. 아, 미안하다. 바로, 그렇지? 우리 애마빵이 넘기게. 애마빵. 노트가 이상하다. 엄마랑. 어떻게 알고 여기 처음이신데. 왔던 것 같고. 살림에서 결제하다고 지금 다 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포트베리온이 여기 꽃 모양이 종류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우리 집도 열두 계절 세트가 몇 개나 있어. 하트문이. 응. 하트문이 우리 집에 있잖아. 다 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게 참 실용성이 있더라고. 여기 이제 아침에 스프나 국을 먹고. 여기 브런치에 계란후라이. 뭔가 해서 한 접시씩 하네요. 여기 영국가서 상가여 있네요. 아, 그러네. 여기. 진짜 영국가서. 응. 영국가서는 같은 메뉴인데. 어디 가세요? 얼만데? 이게 25,500원이에요. 왜 더 싼 느낌? 어, 이거 예쁘다. 이거 과일 담아놓으면 예쁘겠다. 식탁이에요. 이거는 31,500원이에요. 어, 근데 막 안 비싸다. 백화점보다 훨씬 싸네. 어, 이것도 좋다. 이거 32,000원. 안주. 어, 이거 썼다. 이거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이거 살 때 엄마가 유의할 점을 꼭 말해주셨어요. 포트메리온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잉글랜드입니다. 중국이 인지 영국이 인지 란디바이드. 꼭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얘는 뭐 어디 거지? 어디 적혀있어? 아, 메이드 인 차이나네. 우리는 잉글랜드 거 샀는데. 응, 네. 잉글랜드 인 차도 이렇게. 그치 그치. 잉글랜드인 잉글랜드인데. 얜 차이나였어. 이것도 차이나니까. 얘도 봅시다. 어, 얘도 차이나. 그래서 좀 싼가 봐요. 같은 브랜드지만. 들어온 곳이 다르다. 아멘, 슈일이었는데. 아, 그러네. 이거는 실용이 안되요 실용이 안된대 이거는 비긴데 써는거 보면 실용이 안된대요 왜 실용이 안된대요? 뭐 묻으면 안져요 아 묻으면 안진대요 이거는 거르고 다른거 사시길 바랍니다 네 아 얘는 그릇밥에 넣어먹는거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거는 그 어디 어디 다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는 위에 테두리 없이 나오네 18,000원 음 뭐라고? 아 그거 막 케이크같은거 올려놓고 덮어놓는 그거네 이건 43,000원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이거 우리집에 비슷한거 있어 식탁에 캔디 넣어놓고 식탁에 딱 나가기전에 차키 넣어놓는 어머 머그짠도 있네 신기하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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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탈락 받침대가 있네요 받침이 없으면 안된대요 받침대 있어야 되는데 주부님들 이거 사실때 이게 22,500원 수전통 미국건 맞아요?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인데 우리마트보다 비싸네요 우리마트는 만원밖에 안하는데 아 차이나는 잘 보세요 영국건은 비싸게 주고 샤도 차이나를 싸게 사면 싸게 더 싼거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는 걸로 기분 좋습니다 수전 바삭 숙 fascinating 배 영상 hospital 항 뒤틍